강서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역 내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담은 강서랑 봉사랑 가이드북을 제작했습니다. 강서랑 봉사랑 가이드북은 자원봉사센터 소개뿐 아니라 자원봉사 참여 방법과 자원봉사 수요처, 할인 가맹점 등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할인 가맹점은 우수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각종 요금을 5에서 30%까지 할인해주는 업소 또는 기관으로 강서구는 현재 지역 내 공영주차장, 공공체육센터 등의 공공시설뿐 아니라 식당, 카페, 헤어쇼 등 70여 곳을 운영 중입니다. 강서랑 봉사랑 가이드북은 강서구 전동주민센터 및 관련 부서에 비치되어 있으며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 각 수요처에 배부될 예정입니다.